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2월 11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전일 해외시장 미국은 상승 유럽권은 가벼운 조정 정도로 마감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0.60% 상승 나스닥 지수는 1.13% 상승 반도체 지수도 1.53% 상승했습니다. 자 나스닥과 S&P500은 다시 또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우존스도 신고가 인근까지 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유럽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정거점 인근에서 가볍게 조정받고 있는 양상이니까 무리 없다 할 수 있겠고 중국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전일 개파락 상당히 크게 출발했습니다만 중국이 안정 돌아서는 것 보고 같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본 니케이도 0.60% 하락했습니다만 21과 60 인근까지 지금 조정받았어도 지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오늘 추가로 중국이 한 번 더 상승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일 마감했던 야간선물옵션 시장에서도 보시면 0.12%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선물은요. 약부와 이 정도는 아무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환율도 1,190원 돌파 시도 넣어다가 그대로 조금 밀렸습니다. 1,187원인데요. 밑으로 1,180원대로 내려갈지 아니면 또 반등할지 여부 잘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 저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강달러 기조가 조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보면 급등 양산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안정세 찾아준다면 큰 무리 없겠다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 그리고 여행주 정류주는 낙폭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AMD와 같은 기술주 중심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견인했고요. 최근에 유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류주라든지 또 우한폐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행주들이 조금 힘없는 모습. 자 코로나 사망자가 사스 때보다 넘어선다. 지금 910명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행히도 불행한 사태를 맞은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전 세계가 공조해서 백신 프로그램,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진정 기미를 보인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려가 불식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들이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다시 영업 재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서 조업 재개 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공장들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등등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업 재개는 아직까지 오한 상태로 돌아오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다. 조업 재개를 뒤로 미루는 회사들도 제법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1% 이상 급락했다가 중국 10시 반 개장하는 것 보고 반등 시도,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같이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플러스건 마무리 됐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발학은 전일 불가피할 것이나 이렇게 끌어당기는 시도 나와야 된다 했는데 일단 양호하게 마무리 됐어요. 비단 여러가지 이유 없다 하더라도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정도 조정은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아니군요. 좀 전하고 또 달라졌네요. 코스피는 0.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3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동시효과니까 이것은 개장해 봐야 알 테고요. 자 오늘 20일 돌파 시도는 온다면 베리 굿인 상황이다. 코스닥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게 전일 불가피할 것입니다. 0.51% 상승 마감했는데 240일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 버린다면 690도 돌파 가능하다. 순고르기 내지는 급등에 따른 조정 가볍게 받는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다만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1조 가까이 사주던 코스피에서 3천억 매도가 나왔고요. 여전히 기관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도세. 선물 누적 보유 수량을 보시자면 외국인이 현물을 조금 편입하면서 선물을 해친 개념으로 매도 쪽에 많이 좀 걸고 있는데 소폭 좀 끌어 땡기긴 했어요. 그에 비하면 기관은 매도 포지션 많이 갖고 있던 것 최근에 좀 걷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 희망, 디스코, 은꽁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자 포터폴리오 좀 변화했습니다. 세트리온 지금 동시효과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여기 17만 7천원, 18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가 추후 이제 18만원권의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고 19만원, 20만원권까지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전일의 코스닥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린 헬스케어였겠죠. 여기서 매수 의견 이후에 청산하고 나왔습니다만 다시 어저께 강한 상승포인은 4%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코스닥 견인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돌파 죄송합니다. 자 가지고 있는 포터폴리오 가볍게 체크하자면요. 카카오는 정거점 17만원권을 뛰어넘으면 새롭게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생각하고요. 기관이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간 추춤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반등만 나온다면 여기 상단까지 62,000원 여기 상단까지 가는데 크게 무리 없다. 그래서 잔파도 좀 거르자 거르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이텍신로가 실적 발표에 의해 조금 추춤하고 있습니다만 60일만 지지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33,000원권 목표치 제시하겠고요. SKC 코롱 PI 새롭게 편입했고요.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승한다면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 높다. LG 이노텍을 전해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상승하네요. 퍼펙트.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편입을 하고 싶었던 종목들 LG 이노텍이 그간에 전기전자 쪽에 별로 좋지 않은 섹터는 정리를 철수 등 정리를 하고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흐름이 괜찮죠. 주가 흐름이. 그래서 여기 한번 출렁했을 때 매수 들어갔다. 그렇게 찬수를 잡아볼 수 있어요. 전일 상당히 바이오 쪽으로 강세 보였는데 오늘도 셀틀린 헬스케어는 추가 상승하네요.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돌려냈습니다. 괜찮다 했어요. 현대차가 생각보다 강하게 갑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도 드렸고 짧게 끊겠다. 부담감 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가네요. 그죠? 늘려준다면 관심권에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공장 있고 지금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조금 악재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 봐가면서 좀 더 안정 찾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셀틀린 헬스케어 상승 출발했습니다. 생존도 방가방가 자 삼성전자 전일 하락세 딛고 6만원대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1%대 상승 카카오 약간 추춤하고 있고 SKC 코롱 PI도 약간 추춤거리고 있고 네이버 상승 삼성전기 상승 LG노텍 간다 예이야 갑니다. 하이트 진로 상승 셀틀린 헬스케어도 상승 자 포트폴리오 양호 한결이 되었습니다. 자 시장 갭 상승했습니다 0.62% 상승 코스피 코스닥 0.49% 상승했습니다 양호 자 이제 2020 돌파 나왔으니까 20일 돌파 했다는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2230권도 열려있다 자 여기 정보 좀 말하는 거겠죠 자 코스닥도 다이렉트로 240일 저항 뛰어 넘으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한폐렴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내지는 시장 참여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만 아 돌아선다 진정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 상승 첫날에 배팅 시작에서 아 그 반등을 놓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국 시장 판단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옥래 님도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드디어 플러스건 진입했습니다 셀트리온 도도로 갑니다 자 LG 이노텍도 플러스 자 삼성전기도 20일 올라타는 시도 나옵니다 양호 따라가긴 좀 부담돼요 한번 출렁할 때 따라가야 되요 한번 출렁할 때 그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구요 주도주 성향으로 잘 가고 있던 애들이 시장 한번 출렁거릴때 매수 매수에 적기로 삼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사했습니다 삼성전기 여기서 사했습니다 9% 올라가구요 그죠 삼성전자 아직 홀딩중인데 뭐 양호합니다 그죠 한 5% 이상 수익인거 같은데 그죠 셀트리온 해석게 여기서 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틀만에 7% 가까이 가서 차익실현 했어요 뭐 더 가는거 있는데 그죠 제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또 사면 되요 자 홀딩을 잘해야 된다 홀딩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조금 날때 그죠 낼름 던져버릴게 아니라 끌고 갈 정도로 잘 끌고 가야되요 그죠 자 미국선물 그만 그만 별 물이 없어요 자 큰 전광판 같이 보면서 오늘 어느 섹터가 강세보이는지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해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 절반으로 파악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면 야간이라든지 오후에 하는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알림이 딸랑딸랑 오니깐요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만그만한 상황인데 에스디야 야 역시 세 2차전기가 강세 보입니다 자동차도 돌아서구요 오늘 뭐 조선도 적당한 상황 건설까지 다 적당한 상황 일일이 동그라미 다치면 전부 다 쳐야되겠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못갔다 그랬습니다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가면 돼요 자 중국 소비관련 화장품 이런 쪽이 돌아서는 거 보니까 우한폐렴에 따른 아 그죠 그러한 우려는 일단락됐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죠 5g도 오늘 좀 돌아서는 모양 휴대폰 부품 자 호적계 lg 이노텍 원자 4% 빠지는 거 보고 들어 올리는 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퍼펙트 갑니다 사자마자 가요 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양호 2차전지 와 2차전지가 초강세야 그렇죠 자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시다면 장 열려있는 내내 풀타임 케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코치 한 명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닥터케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무작정 선택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생방송들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 증인 아닙니까 과연 시장을 보는 뷰 라든지 종목 종목 추천했을 때 수익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선택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자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0.70% 상승 코스피 코스다 0.57% 상승합니다 와우 자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언 오늘 일단 외국계 매수세 잡힙니다 저는 기관에 쌍거리 들어왔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총 8입니다 시총 8인데 바이오 섹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탑입니다 너무 못 갔어요 실적도 양호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중장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 상을 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은 세우겠습니다만 여기 18만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19만 7천원 20만원 건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 아직도 변함없어요 너무 못 갔습니다 키맞추기 양상으로 수납매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퐁당퐁당이긴 합니다만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들 돌려 보다 보면요 이렇게 돌려 보다 보면 어? 삼성전자 신규매소하기엔 좀 그렇는데 SK하이닉스 야 꼭대기 인근인데 SDI 못사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셀트리온 여기가 아직까지 저항권이긴 한데 여기를 한번 뚫어낸다면 관심 가져 볼만 한데 여기를 뚫는 순간 신호탄이 될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동생들이 다 우상향 턴 했기 때문에 형이 못 갈 소냐 그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여기 정고점 인근이 17만 2천원권에 약간 틀어막혀 있는데 양호하게 그냥 아 승구르기 해 나가고 있으니까 시장 한번 더 랠리 한다면 위로 치고 갈 가능성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자 20일만 빨리 올라타면 별 무리 없어요 자 카카오는 외국계 매수세 잡힙니다 하이티질러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힙니다 기관은 조금씩 계속 들어와요 외국인 매도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음식료 쪽으로 수납매 한번 들을 때 충분히 한번 치고 간다면 여기 33,000원권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SKC 코오롱 PI 기관이 계속 사들어 있고 오늘 외국계 좀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LG노텍 20일에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매수포인트 좋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갑니다 셀티론 했을게요 어저께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6만 200원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하다 했는데 그죠 6만 200원 훼손 안 했으니까 홀딩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어저께 4%에요 오늘 2% 들어가면 6% 먹는 건데 그죠 셀티론 제약은 그죠 괜찮다 했으니 그죠 적당히 볼린지 밴드 상단을 아 일단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눌릴 때 이제 2평선을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들고 가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5 5 8 5 6 8 6 자 정류주들이 좋지 않은 것은 보십시오 유가가 계속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류 회사들이 2-3개월 전에 미리 원유를 사와서 정제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레깅 효과 샀을 때보다 마진이 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죠 샀을 때보다 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정류주들이 별로 안좋은겁니다 자 셀티론 했을게요 가네 그죠 자 셀티론도 갑니다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입니까 지표시 입니까 그죠 아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탭에는 달러 표시 핸드폰에는 어떻게 나온가 한번 봅시다 어? 달러 표시로 다시 바뀌었네 그 전에 이상하게 지표시 비슷한 걸로 나와가지고 그죠 설명할 때도 좀 이상했는데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케이에게 방송 많이 참고됐다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자발적 시청료로 닥터케이에게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혜영이 반가 자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보이고 있습니다 양호 셀티론 삼형제 1%대 상승 그 다음에 아 중국 면세점 화장품 계통으로 다시 매수세 들어오네요 양호 남북경협은 어저께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큰약 꼬꾸라집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자동차 부품쪽도 일단 풀어서 출발 자 2차전지가 참 강하네 그죠 인터넷 결제 관련 아 비교적 양호 자 음식료도 오늘 풀어서 들어옵니다 농심 오뚜기 오리온 다 풀어서 들어오고 있고 하이트질러도 소폭이나마 풀어서 들어오니까 같이 음식료 섹터가 같이 반등한다면 하이트질러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5g kmw 52,000원권 자 5g는 전반적으로 다 1% 약간 미만으로 상승 휴대폰 부품은 약간 거점 부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주춤 밑에 하단에 있는 애들은 강세 LG 노텍 일단 강세 자 최근에 추도주는 2차전지다 2차전지다 자 로즈님 반갑습니다 야 셀 드러났을게 잘가 그쵸? 이런 패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락조사에 돌려내고 그쵸? 늘려주고 여기가 포인트 4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저는 한 7%에서 끊고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그쵸? 다른데 다 베팅되어 있어서 셀 드러나 헬스케어는 늘려주면 들어갈라 했는데 뭐 올라가네요 그쵸? 더 먹지 못한건 손실은 아닙니다 변명입니까? 변명이나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들어간거 다른거 들어간거 LG 노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그쵸? 자 셜라님 방송 혹시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좋겠습니다 본전 인근으로 강하게 가고 있어요 나중에 녹방이라고 들으시겠지 자 셀 드러나 갑니다 간다 그랬어 분명히 플러스권 전원 자 이제 시동 거는거 같아요 너무 못갔거든 셀 드러나 삼행제가 그쵸? 수납매 측면을 보면 가요 갑니다 이번 시장에는 닥터케이는 좀 마음에 들어요 이번 시장은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한폐렴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밀렸는데요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그쵸? 그대로 들어 올리고 조정 받는 듯 하다가 그냥 다시 추가 상승하거든요 양호입니다 양호 나 죽지 않겠어?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IT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쪽 강세 보일 테고요 2차전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강세 보일 테고요 바이오 쪽에 뭐가 가겠습니까? 셀티론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티론 헬스케어 셀티론 제약이 먼저 시동 걸고 있고요 셀티론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양호 홀딩입니다 자 수익이 나는지 깨지는지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 일단 수익 중입니다 얼마만큼 수익 극대화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해요 기관외국인 쌍글이 일단 들어옵니다 자 기관이 매도세 멈췄어요 오늘 그런 기관은 적어도 한 천억 많게는 이천억 이상 사두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아침에 기조를 잘 안 바꿔요 그죠? 그러나 코스닥은 일단 양매도입니다 현재 양호 그죠? 여기 탄탄하게 아 지금 안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20일 돌파했다는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 240일 돌파한다는게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조금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 1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계속 유입되면서 간다면 더 좋겠죠 기계가 사주겠다는데 그죠? 그럼 더 좋습니다 선물은 선물은 외국인이 2300개혁으로 일단 틀어 막아놨습니다 틀어 막아놨는데도 잘 안빠지죠 그것은 자 살려는 애들한테 살려는 애들한테 그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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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하게 매도 때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선물 저쪽편에 기타법인이 있다 했습니다 선물 단타 세력들 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기타법인 매도 어저께 4000개 가까이 때렸다가 지금 올라가니까 놀라가지고 땡기죠 일단 그런거 있어요 저런것도 잘 보셔야되요 여기 보이는거 다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거 다 아니에요 외국인이 기타법인을 동원해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understand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이야 외국인이 눈에 보이는대로 자기 폐 다 까주면 자기 폐 다 까주면 뭐 어떻게 장사합니까 어 외국인 선물 매도 나오네 야 더 가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옆에 옆에 다른 창구로 사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페이크가 난무하는 데입니다 페이크가 눈에 보이는게 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중에 외국인 창구별로 매수 현황 이런것도 페이크 많아요 그죠 다른 국내 정권사 통해서 외국계 자금들 사이드로 사들어가게 사들어가게 하고 이런것도 많아요 이해들이 안되십니까 이해된사람 1번 눌러 하는데 아무도 안 누르네 흥 흥 흥 흥 자 시장양호 추가상승합니다 자 옵션만기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주 목요일이 옵션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아 또 변동성 예상되고 수싸움들이 상당히 나올겁니다 자 용주님이 알아듣겠다 라고 1번 표시하셨습니다 흥 용주님 셀트리온 500원 1000원 올라가고 있네 흥 흥 17만 5천원 단가죠 음 스타트 끊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홀딩을 잘해가지고 얼마까지 먹어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시 지켜봅니다 베이컴 5 8 8 11 9 1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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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여 일단 양호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지수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추가 상승중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미국 선물 상승전환 했습니다 양호 강하게 갑니다 마구마구 흔들어 됐습니다 죽는 척 하다가 들어 올리고 강하게 가구요 풋 24억 또 들어왔죠 정신을 못차리는거지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비 0.91% 상승 코스닥 0.55% 상승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망치듯이 던져라 했습니까 넣어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네요 안털렸어요 알아듬스 도망치고 있습니다 장신을 못차리는거죠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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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가지고 있는거 한번 체크해 볼까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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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좀 더 그거 또 하러 다르니까요 거기서 인할까요 비 implore 은cel 차이머 1 교육 주가 매수하겠다. 주가 매수하겠다. 일단 그 부분은 성공. 좀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자 여기 이제 240일 돌파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계가 매도가 이제 c s 정권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길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자 17만4천원 여기 지켜낸다면 매우 양호구요.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17만2천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순고력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만 17만2천원 것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훨씬 더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셀틀은 헬스케어 잘 가고 있네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더 홀딩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만원권 정도 훼손하면 그때 물론 폭은 좀 있어요. 폭은 좀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은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 전략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초강세 계속 유지하려면 6만1천3백원권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6만5백원권 여기가 또 지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들고 가는 건 아직까지 별 무리 없다. 다만 크게 은봉을 두두두둑 떨어지면 차익실현 해나가셔라. 다는 말고 와 엘지하기 미쳤어요. 와 참 힘내주네.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못더간게 너무 좀 아쉽네. 그죠? 주도주가 간다. 주도주가 SDI도 뚫고 올라가네요. 와우 게다가 어저께 테슬라도 올라왔거든요. 테슬라가 무슨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 그런 뉴스도 봤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강세보이고 이제 호텔실라도 들썩들썩한다 이거죠? 아직까지 중국관련주는 더 지켜볼랍니다. 더 지켜볼랍니다. 현대차도 양호하구요. 그죠? 자 리스크 관리에 더 우선한다. 그죠? 최근에 손절 거의 없어요. 손절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왜? 방망이 짧게 잡고 간다 그랬습니다. 짧게 끊어야 될 건 짧게 끊고요. 신규 매수 들어갈 만한 건 신규 매수 들어가고 또 길게 가져갈 만한 건 가져가고 새롭게 들어가는 건 짧게 잡는다. 방망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TV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 그 말 저도 동의합니다. 야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 아니면 그죠? 지나간 건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틀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교훈은 남겨 두대. 그죠? 후회나 미련은 빨리빨리 틀어내라. 자 여러분들 손절하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후회하기 시작하면 주식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더 빠졌으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죠?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때 살걸 그때 살걸 거래본들 뭐합니까? 그죠? 후회한다고 그때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이러니까 경상도네 자 셀트리어는 240일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회한다고 고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만그만하다 이 말이야 자 카카오도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쳐지면 그 다음날 쳐지는게 정상인데 시장 안정찾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도기는 안들였어요 하이트질러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데 여기만 지키면 무리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 SKC 코롱 피아이도 그만그만 하네요 LG 노택 보시면 기관에 쌍거리가 쬐벅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20일에 조금 틀어막혀 있는 상황인데 한번 더 치고 가면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G가 좀 돌아서고 KMW가 여기 상단까지 잘 가려면 20일 여기 강하게 뚫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30일에 확신을 받은 게 1o 용주님한테 하나 제안해 볼까요 주식 조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단타도 가능해요 셀트리온 여기 174천원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가 크게 틀어막히기 보다는 푹 하고 치고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174천원에 훼손을 안한다는 게 보여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쳐진다면 17만원을 훼손한다면 4천원 정도 아닙니까 4천원이면 2% 조금 넘지 않습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건 2% 손절을 각오하고 여기 17만원 깨진다면 원래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홀딩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17만 5천원권 4천원과 5천원 여기 사이에서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올라가면 수익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능력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제안을 해볼게요 단타는 그런 겁니다 여기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추가 상상하면 더 먹어내는 거고 조금 주춤에 빠지면 조금 손절하고 줄여내고 이게 단타예요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17만 5천원에서 제가 의견 제시했는데 18만원 18만 5천원 19만원 가면 거품만 물게요 더이상 안죽어요 제가 보기에 올라갈 확률이 65% 이상은 있다 올라갈 확률이 65% 이상 있다 여기 깨고 내려간다구요 그러려면 여기서 벌써 죽었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나 죽겠어 시장 안좋아가지고 비리비리 할 때 여기서 밑으로 푹 빠져야 돼요 안 빠지고 그대로 돌아올린다 아닙니까 한 번 더 치우고 가면 어떻게 된다 공매도 때리는 애들이 놀래가지고 쇼커버링도 같이 들어오고 여기 막 올라타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18만원 올라타고 눌려주면 들어간다 보편적으로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포인트 거기 막 딱 기다리고 있는 신규 매수자도 있어요 그러면 딱 올라타는 순간 화이야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희망이 이제 플러스지 더 버텨 지금 닥터케이가 본의 아니게 한 달 정도 끌고 왔는데 그지? 이제 플러스 조금 나고 있는데 던질 필요 없습니다 더더욱 과외로 자 뒤눕기 들어와가지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좋아요 한 번 눌러 주십시오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앞에 그거 치워집니다 하하하 하하하 ers 자 푸드옵션이 개인이 소폭이나마 더 늘어나고 있어요 28억 아까 20억대 정도를 봤는데 또 빠질까 싶어서 푹 때리냐? 어이구 코어를 사야지 코어를 아이고 야 삼성전기도 3%대 가고 있어 크기네 자 아직도 셀틀을 못쌌다 그죠? 분할 매수로 한 두세 번 이상 분할 매수로 한다면 그죠? 174,000원 권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가 1,000원 권대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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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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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 살 수 있어요 3,000원 권대 살 수 있어요 일본계상사항 아직도 안보여주네요 휴장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0.60 휴장인가봅니다 개성해야되는데 아직도 0.60으로 그대로 있는거 보니까 일본은 안움직이네요 단년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초강세구요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추춤했던 중국 소비관련주들 중국에서도 다시 공장 재가동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까 중국 면세점 소비관련 화장품관련주들 오늘 강세 마스크관련 대박 빠지는거 당연하겠죠 남북경역도 시들시들 나머지 섹터는 나머지 섹터는 거의 양호 거의 양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거의 1%대 상승 유지 중 자 삼성전기 강세 자동차 쪽도 양호 조선도 양호 건설 양호 전부 양호 남북경역과 마스크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폐기물 비트코인 이런쪽도 뭐 사이드 섹터입니다만 그쪽도 약세구요 휴대폰 부품은 업종 내 수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얘들 올라간거 저는 좀 봤거든요 같이 챙겨보죠 업종 내 수납매 LG노텍전이 4% 이상 급나가다 2%대로 끌 땡겼고 오늘 추가로 상승하구요 KH바텍 올라갔던거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했었는데 좀 빠지고 있구요 슈프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점부위거든 여기 있는 애들 고점부위에 있는 휴대폰 부품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SKC코롱PI는 아직까지 크게 올라간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량 기조 있으니까 21에서 들어갔어요 한번 더 치유관념 별 무리 없고 LG노텍도 똑같습니다 초강세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인근 대밤 빠져도 그대로 들어올리기 때문에 여기 지지하려는가 보다 들어갔어요 같이 자 그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합니다 코스피 자 기관이 안 던지네 그러니까 그죠 잘 가지 않습니까 거의 진리에요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의 쌍끄리가 거의 필수입니다 아니면 외국인이 대박 사주던지 그 둘중에 하나에요 강하게 가는거는 개인이 강하게 사서 올라가는 적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강하게 사서 올라가는 적 잘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코스닥이 좀 올라갑니다만 코스닥이 신기하게도 개인이 쭉 사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만 너무 똑같애 너무 똑같애 미국선무랑 어이구 푸드옵션 33으로 늘어나죠 프로그램 매수세 50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주춤해요 아직도 반등 나오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80억 규모 매도 80억 규모 매도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강세 보이니까 같이 초강세는 아닙니다만 전일 하락했던 부분 만회하는 시도 나오고 있구요 그것은 전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2% 가까이 빠지더라도 더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 땡기는 모습 보였고 오늘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니까 그죠 기관외국인 쌍끌이 같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거 아까 확인됐으니까 추가로 강하게 빠지보다는 반등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판단되구요 삼성전기 강세보이고 있고 전일 LG 노텍 매수 의견 드린거 퍼펙트 하이트 진로 조금 지지부진하고 SKC 고롱 PI도 약간 지지부진합니다만 지킬선 아직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구요 셀트리언 헬스케어 추가 홀딩 가능하다 한 전략도 일단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언 크게 강구 없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해보겠다 카카오 그냥 가만 냅둡니다 17만권까지 왔어요 17만 2천원권인 여기 고점을 뚫는 순간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선물도 상승전환해서 양호한 흐름이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이 의외로 강세보이면서 상승출발한다면 그리고 상승세 유지한다면 더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절반입니다 그렇게 파악돼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오후에 내지는 야간에 하는 방송들 알람 수신 하시려면요 모든 알람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반드시 해놓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투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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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바이바이 바이바이